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피벗의 피벗 엑셀 다운로드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면 피벗을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옵션을 지정하여 피벗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사용 예의입니다. 옵션을 설정하십시오. 합계의 색은 빨강, 폰트 크기는 15, 합계 값과 바디셀의 포맷을 설정한 후 피벗 엑셀 다운로드 함수를 실행합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벗입니다. 피벗 위에는 트리거 버튼이 있고, 이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트리거를 클릭하면 화면에 피벗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거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된 엑셀 파일을 엽니다. 피벗과 동일합니다. 피벗 엑셀 다운로드 함수의 옵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합계를 빨강 15 픽셀로 표시하고, 세 자리마다 콤마를 추가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트리거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된 엑셀 파일을 엽니다. 설정한 옵션이 적용되어 세 자리마다 콤마가 표시되고, 합계는 빨간색 바탕의 15 픽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